동그라미랑 세모네모 S의 각각의 도형이 그렸을 때 어떤 모양을 그렸을 때 이 모양이 어떤 것을 뜻하는구나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세모네모 S가 이렇게 정상도형처럼 그리는 것은 올바른 도형이라기 때문에 건강하게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이렇게 똑바로 그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세모네모 S도 마찬가지겠죠. 그랬을 때 가까이 어긋나거나 다른 모양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도형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게 된다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거나 뭔가 분석할 때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동그라미가 약간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사람과의 갈등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그라미를 정상적으로 그리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또는 어긋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 만나거나 그런데 안 만났는데 찌그러지는 경우는 조금 더 환경이나 경제적인 요소이고요. 만약에 똑바로 그리긴 했는데 이렇게 안 만났다라는 경우는 이 앞전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과의 갈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보게 된다면 약간 타원형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도형을 보게 되면 어떤 게 생각이 나나요? 공중에 보게 되면 약간 럭비공이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럭비공 한번 튕겨보셨나요? 튕겨본다면 그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죠. 나는 분명히 똑바로 굴렸는데 옆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좌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달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봤을 때 이것처럼 다양성을 약간 추구한다. 어디서 출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모양이 있다면 반대적으로 눌려있는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간 디프레스 상태다. 억눌려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도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삼각형 같은 경우도 이 정상도형 정상각형 도형은 정말 올바른 도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본다면 역삼각형인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런 도형들은 약간 실패 또는 두려움 이라는 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차 도형으로 도형을 3번 그린 도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별모양이 나타나거나 이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거나 등등 여러가지를 봤을 때 이런 별모양이 나타난다면 마찬가지로 좌절 또는 여기에 있는 실패와 두려움과도 동일한 상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삼각형을 보게 된다면 이러한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약간 넘어진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약간 목표한 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직상각형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일 때인 거고요. 왼손잡이일 때 또 반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약간 시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시제는 나중에 주요 분석 기법을 다음 시간부터 주요 분석 기법을 추측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나갈 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른손잡이일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단절됐다. 지금은 딱 끝났다. 이 거거든요. 과거의 문제였다. 그리고 이 반대는 현재 미래는 저희가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ING 중이다.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부터 뭔가 발생하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도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형 말고도 이등변삼각형의 모양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오게 된다면 이럴 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예전부터 좀 오래된 과거부터인 거고 반대적인 도형이 있다면 이거는 같은 과거이긴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부분 그런데 이 과거가 옛날 과거와 최근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근이라 생각했을 때 며칠이 최근이다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며칠 이내가 며칠 전이 오래된 과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판별할 수 있고 상담과 코칭을 진행할 때 또 뭔가 분석을 해줬을 때 성향 검사를 했을 때 어떤 이런 분석할 때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뭔가 그럴 것이다. 라는 거지 이때 다라고 단정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최근부터다, 과거부터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이 뭐해?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며칠 전이 최근일 수도 있고요. 과거일 수도 있다. 바로 몇 시간 전이 최근을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정도로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분석할 때도 감항성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유념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모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정상도형은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인 거죠. 그런데 이 도형은 네모는 직사각형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직사각형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열매 또는 피드백 또는 결과물이 없을 때 뭔가 했을 때 그에 대한 결과물이 없거나 뭔가 피드백이 없을 때 또는 공동체에서 내 위치가 불안전하거나 갈등이나 뭔가 그만두고 싶은 만큼 뭔가 힘들어졌을 때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네모가 이런 사각형이 세로가 있었다면 가로도 있겠죠. 이런 가로의 사각형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다. 뭔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힘들다. 내가 무언가 지금 하고 있지만 되게 힘든 상태이다. 그리고 공동체나 어떤 작업에 있어서 되게 불안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나타날 수 있는 도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약간 마름모의 형태의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은 도형 심리에서는 되게 죽을 만큼 힘들다. 예를 들어서 정말 나쁘게 나쁘게 말한다면 정말 다운되어 있을 때 내가 정말 한 가지 뛰어내고 싶을 정도만큼 되게 힘들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마름모가 크면 클수록 되게 힘들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힘들거나 정서적으로 되게 많이 불안할 때 또는 뭔가 포기하고 싶거나 죽고 싶을 만큼 되게 힘들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도형을 그린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많이 힘들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S S도 마찬가지 정상적인 S는 예쁜 도형이고요. S가 이렇게 점점 기울어져서 그려지는 도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져서 그린 도형은 약간 불안한 상태 약간 편집이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점점 원래는 이러한 S였으나 이런 S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뀐다면 더 심한 편집이 나타난다. 증이 원래 붙으면 병이긴 한데 도형에서는 그냥 이 편집 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편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편집이라 하면 부분 편집 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부분 또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눕혀져 있는 게 아니라 길어지는 경우도 있죠. S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길어지거나 점점 길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약간 스트레스 뭔가 예민한 상태의 경도를 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S에서 이렇게 길어진다면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나 많아지고 있으면서 또 예민한 상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